네, 같이 합시다. 그래, 그래. 자, 그럼 제가 간단한 운동 하나 하려드릴게요. 우리가 위험한 니가 의자 갖고 왔어요. 그럼 여기서 한번 가지고 우리가 앉았다, 일어났다. 앉았다, 일어났다. 살 진짜 많이 빠질 것 같아요. 저거 좋아요. 저거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. 옳지. 한 번 더 쭉. 그래, 진짜 많이 올라간다. 유연하시다. 한 번 더 쭉 올라가고. 그리고 그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 운동하면서 낙토패린 열심히 먹으면서 우리가 뱃살 쭉 빠지게 해 보시죠. 네. 어려운 거 아니에요, 저거 지키는 게. 근데 이제 식단 문제인데. 하루에 한 끼만 저렇게 먹으면 되니까. 그렇지해. 안녕. 감사합니다.